네, 화요일이... 네, 화요일이... 화요일이 화요일이... 하지만 오늘은 수요일이... 부위에요 정국이 요즘 맨날 저를 따라해요 부산에서 제가 먼저 태어났는데 걔도 태어났지 귀걸이도 따라했지 렌즈 이번에 저 이거 그래 입겼잖아요 정국이도 그래 입겼어요 부산에서 내가 먼저 태어났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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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약간 느낌 이상해 푸딩 같아 맨날 가둡힐 수 있어요 나는 볼링은 혹시 무슨 한자죠? 볼링볼의 링가링? 링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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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야 진짜 야 너흰 왜 이런 진짜 대단하다 저는 제가 이러고 삽니다. 이제 나이가 26인데 21살한테 맞고 막 23살한테 맞고 도배가 이제 than and 응모 영영의중 사람들이 가기엔 일정도 25버 cœur 지금 4명이나 3명이나 소원 저게 제일 좋은öt? 12시간 정도 진짜 진짜 열심히 박각harth 좋 안하고 네, i mean I know, i know 하하 Tell me What was that, what was that? How do you guys keep it so consistent? Because it looks like everybody is really good out there Uh, no, actually not Especially me That's when you go to the back, right? Actually, we're two We're two We're two So like I mean, like those three Always, you know, help us Right And freely Right Oh, yeah 그럼 왈레와 함께 얘기해 주시고 어 저게 요건 좀 해봐 으레가 정국이 팬이네 아 진짜 아 전정국 아 진짜 이렇게까지 팬이 있어 야 너 임마 응? 너 형 저 너무 방부가 끼고 싶어요 지금 나도 잠깐만 살살 끼울게요 으윽 unexpected 아니 이 냄새는?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 três your love i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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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the song she can play when i enter a room is 뮤비 2. 봄날의 일입니다. 봄날의 시작인거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지쳐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받으면 힘이 나죠. 달려야죠. 힘이 5% 오해하시지 말하길 바랍니다. 내일 뮤뱅도 화이팅! 내일 뮤뱅도 화이팅! 네 내일 뮤뱅 음중인가 화이팅! 화이팅! 큐캡짱! 굴동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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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라랄라즈 왔어요 방금? 기다려주세요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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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yney 랄라즈 한 오 저부터요? 네 저는 어머나 управēара 좀 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주세요 아버지는 거기에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깨달라고 died 성모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용이 나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나무에 빛나는 고추가 달려있었다고요? 네 그랬대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큰 나무에 빛나는 작은 고추가 왜 작은을 빼고 고추만을 얘기하는 일은 뭡니까? 분명히 큰 나무에 빛나는 작은 고추가 달렸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요? 큰 고추이길 바랬습니까? 못 보겠어. 커피 식사는 예민해들이에요. 커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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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이게 맛있다. 이게 바로 십자고기입니다. 아닙니다. 십자고기. 야 너무 행복하다 이거. 아참,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오히려 적응이. 네. 음, 오케이. So, it looks like that. 예수. 선글라스요? 대기실에 있어요. 네, 드디어 제 걸로 만들었습니다. 좋겠다. 택 Sim. 초등학생회 초등학생회 오늘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필링 필링 미쳤나봐 자 제 기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알돌입니다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대한민국 최강알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인집 링씨는 빌보드 유대기 차트에 끝났네요 박수 치고 처음 시작한게 진짜 며칠로 안된거에요 그리워하며 에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오마신간 만나게 되는 오늘여 하와 같은 일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카메라가 또 사람을 만들었네요 우리 정국이가 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꾸로 들었어요 내 피 땅눈물 내 몸만 명언 다 넣을거에요 TV 신해요 이건 당신이 큰거에요 제가 사는게 아니에요 자 저 약간 에벌레 아닌가요? 아니요 이렇게 에벌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준비는 시작 아 아쉽네요 무척 한번 공격해보세요 이제 공격인가요? 어퍼컷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야 마치지는 않겠지만 일곱 친겁니다. 아.. 형이 날 때려? 왜 이렇게 안 떼어? 마치지 때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야! 아야! 일본나! 아야! 아야! 일본나! 뭐야 그.. 야! 하하하하핳 하핳 하핳 다음 새로운 멋진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황상가! 여러분 진영이 어디가 안좋아요? 나는 다 안좋은데 모르신 선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신 선배 아니에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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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